봄이 되면서 기온이 오르면 겨운에 얼었던 땅이 높게 마련입니다. 특히 경사가 급한 곳은 무너질 위험이 커서 해빙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증평의 한 도로공세 현장. 지금도 이용하는 도로지만 거의 직각으로 깎여 있어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가파른 경사지에는 흙이 흘러내리는 적이 가득하고 바위는 군데군데 균열이 갔습니다. 경사지에서 도로로 떨어지는 도에 운전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입니다. 언덕을 깎아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옹벽도 위태롭습니다. 겨운에 무너져 내린 바위더미는 그대로 농지와 하천을 덮쳐버렸습니다. 지난해 9월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지난해 8월 이후 또다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위험하지요. 여기서 저희가 농사를 져야지 돼요. 봄이 되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이게 무너지면 인명사고가 나잖아요. 붕괴 위험이 있는 충북도 내 급경사진은 모두 1,200여 군데. 당장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만 10%인 123군데에 이릅니다. 사유질환 이유로 사실상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실 사항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주세요. 명령을 내는 것과 협조 요청 사업자한테 빨리 오염하니 해주세요. 시살물 붕괴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 위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